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여러분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빌리빌리입니다. 재료리인 애인 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. 그리운 내가 안쓰러웠던가 봐 좋은 사람이더러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우린 멀어져 내게 더 멋진 내일이 있다는걸 너무 수준해. 걱정되어 주었죠 그 사람 변함없을 수 있어요 내게 더 멋진 내일 손에 영원히 담아줄 거야 나도 심지어 잘 안쓰러웠던가 내게 더 멋진 내일이 담아줄 거야 내게 더 멋진 내일이 담아줄 거야 내게 더 멋진 내일이 담아줄 거야 아름다운